그렇죠. 비문적. 맞아요. 비문적. 이거 좀 찾아보거든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사장님 조금 전에 여기 우리 참 다른 지역에서 오셔서 정말 말만 듣고 블랙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포항의 다이아몬드 나왔나 안나 확인차 왔는데 자 이제 조금 전에 눈이 안 좋으셔서 여기 이것도 끼고 있고 또 아까 큰 다이아몬드 블랙 다이아몬드 큰 거를 좀 손에 쥐고 있었어요. 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 20분 정도 됐죠. 그렇죠. 네. 한 20분 됐습니다. 20분 되죠. 네. 제가 이렇게 눈에 날파리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비문증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서 사장님이 이 다이아몬드를 원색이라고 주신데 이거 잡고 있고 그리고 또 다이아몬드로 만든 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눈이 찝찝한 느낌 들면서 지금 초점이 까만게 굉장히 여인해졌어요. 지금 몇 분 만에 거의 진짜 거의 많이 좋아졌습니다. 체험 안 해본 사람 모른다는 말이 맞아요. 말로만 되어야지 모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거 제가 몇 번 하더라도 이거 영상을 접하신 분들은요. 한번 와서 직접 체험해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나 우리 벌써 한 2천 명 정도 임상했는데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제 얼굴을 안 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셔도 되고 우리 강의 보수 갤러리 카페 한국강의 보수 감정 앵두근 승부분 속서의 대표 박현철 저는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와보세요. 그러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인터넷에 올려도 되죠?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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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